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집은 뭘로 사나요? 네, 돈으로 삽니다. 현금 가져와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은행이 내가 낼 돈의 일부를 내주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가져가죠. 하지만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사람들이 집을 살 돈이 없다고 하니까 미분양이 속출하는 제주도에서 돈 대신 이거 달라고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 주세요. 구독 꼭이요. 돈 대신 집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 알파코인 등으로 불리는 암호화폐로도 이제 집을 살 수 있죠. 제주 지역 주택 미분양이 속출하자 주택 분양 대금을 암호화폐로 받겠다는 업체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 휴안 더 갤러리 애월이차 빌라 전체 24세대가 암호화폐로 분양 대금을 결제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는 최근 주택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분양가를 대폭 할인하고 암호화폐로 분양 대금을 받는다고 광고하고 있죠. 이색 광고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렸으니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실제 암호화폐로 집을 산 사람이 없더라도 이 정도 이슈를 끌었으면 성공 아닌가요? 시행사 대표는 암호화폐 결제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비해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며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할 수 있어 주택 분양 시장에서 새로운 결제의 대안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암호화폐 결제 확대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하지만 법적 규제와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만큼 지금 집이 팔리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면 이슈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집을 보러조차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죠.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이 늘자 읍면 지역의 경우 분양가 반값 파격 할인도 속속 등장하고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2023년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2,574만 원으로 전국 평균 1,736만 원 고다 48% 높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는 서울 3,495만 원에 이어 제주가 두 번째로 아파트 분양가가 높죠. 이렇게 비싸게 파니 아파트가 팔릴까요? 한때 제주사리 열풍이 불 때 땅값과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적이 있었죠. 그 상승세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채, 준공 후 미분양은 1,059채에 달했습니다. 가격이 치솟으면서 외지인의 매입 물량도 1년 사이 무려 40% 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가격에는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겠죠.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도 2023년 1월 23%대에서 11월에는 15%대로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속출하자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분양가 반값 사리는 기본이며 이색, 이벤트와 홍보 방법으로 암호화폐 결제까지 나온 것이죠. 제주도가 관광의 도시로 성장하려면 사람들을 더 오게 하려면 이제 건설개발 그만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주도를 가려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계에 다 달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죠. 사람들은 제주도보다는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를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죠. 같은 값이면 제주도를 가느니 외국으로 여행 가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1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은 2022년에 준공됐지만 30세대만 분양됐고 시행사가 파산하며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이후 분양가를 반값에 가까운 40% 넘게 낮췄는데 계약자까지 포함해 65% 이상 분양이 이뤄졌다고 관계자는 말하죠. 그 이야기는 40% 넘게 낮춰도 아직 35%는 안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값에 구매한 사람들만 지금 호구가 된 상황이죠. 참가 같은 경우는 할인 폭이 최초 분양가보다 65% 정도 그리고 주택은 45% 정도 그렇게 인하된 가격에 팔고 있죠. 호실당 2억 정도가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안 사는 것도 문제고 처음부터 그렇게 높은 가격에 사람들에게 팔아서 수익을 남기려던 시행사와 건설사도 문제죠. 인근의 70여 세대의 공동주택은 2019년 준공된 곳인데 5년이 지난 2024년인 지금도 아직 20여 세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이곳은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15%까지 낮췄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 추가 할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가에 구매한 사람들만 호구된 것이죠.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 미분양 국면을 돌파하려는 곳도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곳이죠. 2024년 3월 다음 달 준공을 앞둔 신축 공동주택인데요. 이곳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또 암호화폐를 이용해 분양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죠. 24세대 규모로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한시적으로 분양가를 낮췄습니다. 내년 입주 예정인 제주시 애워르베 42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역시 2023년 지난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어 분양가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죠. 업체 측은 시행사와 금융기관 신탁사와 분양가 할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읍면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할인 분양 움직임이 동지역으로도 확산하는 분위기죠. 아무리 집을 잘 만들더라도 서울과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상황에서 잘 팔리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웃기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2021년, 2022년에는 팔렸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30%, 40% 할인된 가격에 팔겠다고 홍보하고 광고해도 사람들의 발길조차 없습니다. 제주 지역 주택에 대한 제주도민들은 이미 집을 다 구했고 실거주 주택은 이미 포화 상태죠. 결국 외지인의 투자만이 집을 판매할 수 있는데 외지인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매입 헌수가 급감한 것입니다. 섬이라는 특성상 인구와 사줄 사람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게다가 서욱에 육각하는 높은 가격에 고급리로 사람들이 구매욕구가 높지 않죠. 분양가도 높아져 악성 미분양도 쌓이는 양상입니다. 2024년 2월 25일 제주도가 집계한 2023년 제주주택 관련 통계 및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지난해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외지인이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1,498건으로 2022년 2,286건에 비해 34% 넘게 감소했습니다. 제주 지역 전체 주택 매입 거래 중 외지인 비중도 2022년 27%대에서 2023년 22%대로 줄었습니다. 외지인이 점점 집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파트만 보면 지난해 외지인의 제주도 아파트 매입 거래는 361건으로 2022년 전년 동기 543건과 비교해 무려 33% 이상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매입 거래 중 외지인 비중은 2022년 18%대에서 2023년 16% 수준으로 내려앉았죠. 이는 예전과 달리 제주 2주가 줄어든 데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입니다. 실제 2023년 지난해 제주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1,687명 더 많아 14년 만에 이동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제주살이 하던 사람들이 제주도를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주도민들도 제주도를 떠나고 있고요. 높은 주택 가격도 매수세를 꺾는 요인입니다. 2023년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780만 천원으로 전국 평균인 526만 천원보다 무려 48% 비싼 상황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무려 평당 가격이 2,574만 원이죠. 2022년 전년보다 12%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지인은 제주에서 살기 위해 매입하는 실수요층도 있지만 세컨드 하우스로 사들이거나 시세 차익을 기대해 투자하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최근 높은 분양가로 인해 기대 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 보니 주택 매입이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거의 안 하려고 하고 있죠. 주택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제주에는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습니다. 2023년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은 2,499호로 2022년 전년 같은 기간 1,676호보다 거의 0.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무려 1,059호에 달합니다. 과연 이게 다 팔릴까요? 지역 곳곳에서 외지인 수요를 기대하고 새롭게 지은 주택이 분양되지 않고 있죠. 특히 2021년, 2022년 부동산 급상승기 때 시장 상황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주택 건설을 시작해 주택 착공 물량이 많아 최근 준공 시기가 도래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여러 요인이 작용해 계속해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팔리지 않는 물건들이죠. 가격을 확 낮춰도 원가 수준까지 떨어뜨려도 지금 팔릴까 말까 하는데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이 높으니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의 아파트나 건물을 구매할까요? 제주도 사리, 세컨드 하우스 다 잘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삶일 뿐입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있어서 그저 꿈이죠. 거기에 들어갈 돈으로 차라리 제주도 좋은 호텔 100번 가더라도 돈이 남을 것 같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 주세요. 구독 꼭이요. bitte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institutions înse cases 이렇게 진행리고요. 감사합니다.